좀 위험한데? 아니 죽어서 이걸 못하네? 죽으면 어떡하니? 자, 수다 설마 자, 이번에 또 스킨이 나왔죠 바로 먹그림자 카이사가 나왔다 자, 반드시 가야겠지? 바로 맛보러 가겠습니다 여네 아, 스킨을 먼저 껴야죠, 그쵸? 자 오오, 멋있는데? 벌써 기분이 좋다 아니, 이거 버그 아직도 안 교천데 원래 초상화가 꺼멓게 보여야하거든요? 근데 다, 불빛이 켜져 있어 쇼 요네 킬 아니어서 다행 다행전이 어려운데? 너 포션이 두개야 너네 억울해 너의 포션이 두개니 위로 뚫어야 돼 우리 어쩔 수 없어 다행이네 빠비 라인은 괜찮나? 휴 다행이다 라인 괜찮아서 그쵸? 다 코가 있는데 다행이다 애매한디? 나도 라인이 좀 커서 아깝네 자꾸 안된대? 이거는 7개를 채우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나? 에이픽이긴 한데 잘 커가지고 좀 무섭네 아 에라이 잡으면 나쁘지 않아 그래도 오케이 어 여기 텔포를 타야겠는데요 그쵸? 어어어어? 이건 위험한데? 어 비상 일단 가자 어? 오케이 뭐야 어떻게 다 이겼어 뭔데요? 오 네이스 이었다면 오케입니다 결과는 좋아 연애가 그리고 궁을 안쓴거 같은데 그쵸?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프지 와 원딜이 진짜 해줬는데 이거는 따봉 한번 어? 어 아 에이코 궁을 못섰네 죽었다 와 저기 안주고 대박 여기 있다 하하하하 라이옹 바비 아깝네 슛 슛 즉각이 애매하긴 한데 오 야 이게 맞아? 잘 썼다 아 이게 안맛? 어우 아파 오르니 텔포를 탈텐데 탔네요 슛 슛 저격 저격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아 이게 안맛? 나 샤쿠 무서워 얘들아 나 도망갈래 이게 좀 위험한데? 아 아니 죽어서 이걸 못하네? 죽으면 어떡하니 따 따 설마 따 아 이게 안맞어? 아니 갑자기 꺾으면 어떡해 따 위니엄부터 지우면 줘 에라이 아 너무 아깝다 사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흠 사비 이를 수 벤점요 그리고 난 니코를 벤하는거야 혼자 벤 카드 3개 써버리기 그냥 그건 팀이 해줘야 이제 쓰는거지만 오케이 벤 카드도 2개 쓰기 완료 3개 쓰기 완료 성공 따 따 다행이다 휴 아니 컨디션 좋았으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디저니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가리 된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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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리스타가 죽었네? 올라온 사이에 확실히 디셔니가 너무 안 좋다 감이 안 잡히네 아 다 죽었다 아쉬운데 카타가 괴물이 돼버렸네 갑자기 일단 마이크 끄고 집중 좀 해볼게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입은 고도 아쉬운 고도 하늘은 아쉬운 고도 아쉬운 고도 아쉬운 고도 아쉬운 고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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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나한테 한 표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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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